와 미쳤다 야 이건 미쳤는데 그냥?! 진짜 이것 때문에 준비한 거라고?!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자 줌독서실에 입장하신 회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독실중공 김민우입니다 자 교재검사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텔레토비씨 어떤 교재 준비하셨죠? 인체 드로잉 준비하셨습니다 확인 한이진씨 어떤 교재 준비하셨죠? 또 껌 이 과일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역당국님 어떤 와 야 김명민인데? 히읗 히읗이 어떤 교재 준비하셨죠? 영락원 수험생이죠? 네 빼박이에요 그냥 서경석인데? 공인중개 에듀엘이죠 여러분들? 뭐야 이거 감성 오늘 야 오늘 교재 좋은데? 어둠자가 안 나오니까 짝둠자들이 많이 생겨 나와 나오셔야 전 네 어떤 공부 중이시죠? 센잼민 아니야 얘 설이 꼈어? 잠깐만 야 뭐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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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닦아주고 싶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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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경은 머시 배노인데? 잠깐만 어 뭐야 머시 배노 머시 배노 어 머시 배노 야 이거 대박이다 아 트럼프 보니라고 아나 이거? 트럼펫이 아니라? 근데 손돈 손울림 보니까 느낌 있는데? 아니 머리스타일과 얼굴형이 너무 똑같은데 이 짜름이 진짜 존 리 공부법이 있었어? 워렌 버핏 공부법이 있었어? 뭐냐 이거? 여러 번 손절차에 대한 순간이 있네 이거 김춘옥씨 김춘 김춘옥씨 일어나세요 김춘옥씨 어? 광고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춘옥씨 어 주선킴 최근에 부쩍 열심히 하네 목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주선킴 야 방송 보지 말라고 뭐야? 미쳤는데 진짜 얘네들? 새벽이어서 그런가? 스타머스 공부법 있었어? 와 미쳤다 야 이거 미쳤는데 그냥? 여보세요? 진짜 이거 때문에 준비한 거라고? 아니겠죠? 아 펩시 말고요 아메리카노요 아메리카노 없어? 안 먹어 인마 아이씨 야이씨 야 주유소 주유소 인형이야? 아 뭐 고꾸라져 있어 저렇게 앉아 이 사람이야 아 나이씨 아 뭐해 또 뭐야 이거 칼이 마스터 인형 아니야? 뭐야? 아 외국어 아니에요? 와 맞지 맞지? 아 이거 딱 배경 보자마자 이거 외국이라 생각했어 나이스 맞잖아 얘들아 와 이걸 맞추냐? 아 뭐야 이거 씨 갑자기 어 그래 이거 약간 조코 같은데? 영업 중단 했는데? 다 같이 볼 enrolled 사진 찍어든다고? 어디로 여기로 어디quier고 오케이 예야야야야야야야야 야옷!!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야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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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머니해야 at you 비 nitrogen 오 미쳤다 4개υemployees 진짜 싸 ding pad 놀았어요. 화정한 주원자씨 어떤 교재 준비하시죠? 급하게 학교를 가려보지만 홈웍 어사이먼트. 학원을 좀 많이 다녀요.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골프 아저씨씨 어떤 교재 준비하시죠? 교재 좀 보여주세요. 교재. 교재가 없어요? 너무 백지인데? 와 야 이거 뭐야? 개빡센데? 야 이건 미술 스트림이 해도 되겠는데? 이건 미대 입시 넘은 거 아니야? 이미 미대 아니신가? 옆에 이건 뭐야? 와 이거. 되게 유명한 짤 아니에요? 주원자도 사실 좀 상당히 많이 쳐먹긴 해요. 수험생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. 수험생 분들의 응원 메시지. 건강 잘 챙기시고 이미지 관리 지렸어요.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. 뭐야 치열이도 뭐야. 아 오케이 밀려오는 현타. 오빠 언니 팬을 좀 가. 체리. 체리. 어. 야 뭐 이렇게 밝아 여기? 와 뭐야? 한국 아닌 것 같은데? 야 외국에서 접속한 것 같은데? 아 이집트라고? 이집트에서 줌을 켰다고? 이게 실화야? 이거 거의 최초 같은데? 아 저 가만히 좀 있어. 오. 오. 사라졌어. 오 사라졌어. 컨셉 7이네 진짜. 경과. 바로 넘기는 거야. 야 바로 야구로 넘어가네? 어? 와 방구석 마이클 줘도 얘 뭐야 또. 야 저건 그냥 우리 한반에 남자 그냥 대부분 애들 하는 거 아니야? 이거 좀 기술이라고 보여주는 거야? 어 무빙 좋아. 자 쇼한. 와 나 주석이 진짜. 어 이거 범상치 않은데요? 교재 한번 검사할게요. 쇼하씨 어떤 교회 준비하셨죠? 은행 떼라 이거 뭐야? 뭔가 비상했어 느낌이. 뭔가 어울리는데요 은행 쪽? 어 예 눈곱 좀 떼라 주성아. 아유 씨. 눈곱 좀 떼세요 주성씨. 오. 우쿠렐레 여행? 야이 씨. 이거 어떻게 한 거야 배경? 에이. 고3 공포 브이로그 내돈내산 하월. 뭐 삼다수야? 아니 내돈내산인데 이런 거 왜 붙었어? 오호호호? 오오? 어이구 씨. 수시 붙었어요. 어? 어이 축하드려요. 와. 어 전공이 혹시 실례지만 어디신가요? 디자인 좀. 아 오오. 너무 떨려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일단 너무 고생하셨고 다시 한번 합격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오늘 여기서 중독서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